에드와르 탈라디에. 1884년 6월 18일에서 1970년 10월 10일. 프랑스의 정치가로 식민장관, 육군장관 등을 거쳐 세 차례 총리를 지냈다. 위넨회담에 참석하여 히틀러를 휘하려 하였으나 독일의 침력을 저지하지 못하고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였다. 남프랑스 카루팡트라스 출생. 리용에서 이에리오의 지도를 받고 역사학 교수가 되었다.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1919년 급진 사회당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. 1924년 내리오 내각이 수립된 이래 식민장관, 육군장관, 교육장관, 공공사업장관 등을 지냈고 1933년 1월 총리가 되었다. 같은 해 10월 내각이 붕괴된 뒤에도 후속 내각의 육군장관으로 유임하였다. 1934년 1월 세슈택 내각 붕괴 후 두 번째로 총리가 되었으나 파시스트 세력의 위압을 받아 불과 11일 만에 퇴진하였다. 그 후로는 인민전선 결성에 힘썼으며 1936년 4월 세 번째로 총리가 되었다. 그러나 후에 인민전선 정부의 공산화를 꺼려 우익으로 기울었으며 같은 해 9월 영국의 총리 A.N. 챔벌린과 함께 위넨회담에 참석하여 히틀러를 회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독일의 침력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. 1939년 9월 마침내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1940년 3월 사임하였다. 1940년 프랑스군이 항복한 후 진독일적인 BC 정부의 수립으로 인하여 전범으로 독일에 억류되었다가 1945년 5월 미군에 의하여 구출되었다. 1946년 정기에 복귀하여 신헌법의회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하원의원에 당선 53년 급진 사회당 명예총재가 되었다가 1958년 특월의 세헌법에 반대하여 정기에서 은퇴하였다.